어? 어? 화나 나왔네? 어, 화뚜우. 무슨일이야? 어, 그거 알아? 10월 5일날 혹시 뭐해? 10월 5일에 나 부산에 행사가 하나 있어. 어? 설마 내 콘? 어? 너도? 오! 오, 대박. 나 거기 MC야. 어? 나도 MC. 오! 와 미쳤네. 몇 시에? 오! 우와! 대박! 몇, 몇 시야? 몇 시야? 잠시겠네. 아이씨. 와! 오! 오! 근데 그거 알아? 응? 그 행사 대박이래. 어, 거기 막 진짜 떠는 게스트도 온대. 어? 누구? 아직 섭외 안 했어. 지금 이... 비밀이라 하자. 누구? 그건 비밀이야. 아! 오면 알 수 있겠네? 응. 엄청난 사람이지. 우리와 함께하면 더욱 시너지가 폭발할 사람이야. 여기 있다. 타임 테이블. 우리가 몇 시이지? 아! 우리는 10월 5일 1시에서 3시 반. 응. 오케이. 내 코는 어디에 있는 거야? 뭐... 아이씨.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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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코? 아! 베스트 컨, 베스트 컨텐츠, 페어, 페어. 네! 1시부터 3시 반이래. 그거 어디서 하는 거야? 아이씨. 아이씨. 부산이야. 부산. 아, 거기구나. 경남권에 있는 그... 부산. 어! 부산에... 그... 아! 베크스코다. 베크스코 맞지? 응. 가봐야겠는걸? 그러니까. 부산 베크스코 넥스트 컨텐츠 페어. 응. 거기서 만나요. 아, 너도... 아, 얘기했지. 하나 좋다면은. 만나요. 아, 오케이. 내가 부산 베크스코에서 만나요. 아, 오케이. 좋다. 자, 그럼 부산 베크스코에서 만나요. 만나요. 그냥 만나요만? 아, 오케이. 베크스코다에서... 부산 넥스트 컨텐츠 페어에서... 부산 넥스트 컨텐츠 페어에서... 부산 넥스트 컨텐츠 페어에서... 하나, 둘, 셋. 만나요. 만나요. 좋다. 1시 반... 1시 반? 아, 1시. 1시. 1시 반? 1시 반? 1시 반? 1시 반? 그리고 게스트? 게스트 엄청난 무대? 에드시런. 아... 안돼... 비밀, 비밀 비밀 특급 게스트 하나, 둘, 셋 우리 만나요 하나, 둘, 셋 만나요! 부산 백스코 next content fair 2019 만나요 이렇게 하자 오우 알겠습니다